대형유통업체 월마트가 최근 인종 프로파일링 피해를 봤다며 회사와 매장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클 맹검에게 4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사람을 분류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흑인 남성 맹검은 지난 2020년 3월 냉장고에 끼울 전구를 사기 위해 오리건조 우드빌리지에 월마트 매장을 들렀다 당시 자신을 졸졸 쫓아다니던 한 보안 직원이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지만 맹검은 자리를 뜨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 흑인 사회에는 가게에 들른 유색인들이 별도 범으로 의심받거나 미행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인종차별적 상황을 가르켜 흑인으로 쇼핑하기 쇼핑와의 블랙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라고 CBS는 전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지난해 흑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약 90%의 응답자가 쇼핑을 하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